10분 남았다 어차피 인생은 시험이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중간고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 명씩 휘대됩니다 꺄아 안녕하세요 모 모 다 불렀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더 써서 끌려야 해 어떤 놈이 이럴 미카사로가! 등수대로 죽고 있어. 다음은 나.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